2002년에 서울 종로구에 조그마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얘가 나눔의 거리인데 그 나눔의 거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눔의 가게로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기부의 뜻을 품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좀 아파요. 우리 오늘 얘기 자체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스타들이잖아요. 첫째 딸 태어난 지 3년 만에 이때가 1998년이라고 그래요. 폐동맥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1년 반 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정호근 씨 부부가 소아과 봉동 굉장히 문턱이 닳게 다녔죠. 딸 고쳐보려고 이때 보게 됩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 기부를 결심했고 그래서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네요. 정호근 씨가 그 당시에 방황을 또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첫째 딸을 너무 허망하게 빨리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호근 씨가 이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술을 마시면서 그 원망을 하늘에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생각이 딸이 갔으니까 나도 가지 뭐 라고 생각이 미쳐서 정말 달리는 차에 뛰어들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호근 씨의 시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시련을 그래도 부부가 잘 다독이고 그래서 다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돼요.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정말 첫째, 둘째 한꺼번에 얻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둘째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호근 씨가 얘기해요. 이 자식은 지울 수 없는 멍해로 이 부모의 가슴 속에 남는다.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어떻게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죠. 그럼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 두 번 영겁 후 자식을 떠나보낸 정호근 씨. 정말 내가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이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정말 너무너무 온몸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 진단 결과에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의 원인을 찾던 중에 어떤 아는 무속인이 이 원인 모를 통증에 이 원인은 바로 신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신병이라는 게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기 전에 원인 모를 정말 원인 모르고 막 아픈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정호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정호근 씨가 신내림을 피하려고 7년 동안이나 거부를 했다고 해요. 계속 거부를 하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러다가 딱 받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이 정호근 씨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해요. 넌 이제 죽어. 내가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무당이 안 돼서 우리가 네 밑에 가족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호근 씨가 남은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정말 무섭죠. 그런데 정호근 씨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가끔 툭툭 내뱉는 말이 오? 이렇게 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예계에서 같이 촬영을 했었던 배우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남다른 직감과 촉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다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들이 너무 잘 맞아서 신기가 있는 게 아니냐. 선배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호근 씨 요즘에 그나저나 TV에서 잘 못 뵀는데 드라마 이제 안 하는 겁니까? 2014년 11월에 신내림을 봤고요. 이제 무속인의 길로 접어든 이후에 단막극에만 출연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호근 씨 배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방송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이나 언론사 사람들은 힘들면 제일 먼저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게 무당집인데 왜 방송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